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오 용어 표현의 이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오디오 리뷰가 좀 더 보이고 좀 더 쉬워지거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표현은 일단 음, 음은 주파수거든요. 그 주파수의 특성을 말로 옮긴 거예요. 주파수 특성이 악기별로 렌지가 이렇게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뭉쳐졌을 때 우리가 단 하나의 악기만 듣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복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약간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말로 옮긴 거예요. 말이나 글로. 그래서 그 표현에 전문가 리뷰나 어찌됐든 간에 사용자나 약간 호의적인 포지티브한 내용을 많이 적기 마련이라서 단점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 표현의 상대적 의미를 이해하면 칭찬 1세기 리뷰에서도 얻을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뷰의 성향, 환경, 테스트 음원 같은 것들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뭐뭐 할 수 있다. 저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곧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죠.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해상력이 우수하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해상력이 영어로는 레졸루션이고 엄밀히는 분해능이거든요. 그런데 오디오에서는 유독 선명하다와 굉장히 많이 따라와서 붙는 편이고 디테일하다와 같이 중의적으로 좀 사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수하고 안 우수하고에 대한 부분은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구분 자체를 잘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력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력이 우수하다라는 칭찬만 있다면 섬세하다, 분해능이 우수하다, 예민하다, 피곤하다 정도로 나쁜 쪽으로 해상한다면 이런 쪽으로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윤곽이 뚜렷하고 선명하고 예리할 때 등장하죠. 피곤한 결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릴 때에도 해상력이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또 상당히 맞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선명하다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피곤한 성향에도 따라다닌다. 엄밀히는 섬세하다 쪽으로 표현하는 쪽이 오히려 오해를 없애는 데 좋다. 디테일하다 정도죠. 그래서 진정으로 해상도가 높은 경우는 부드러움이 오히려 추가돼요. 이게 디테일이 많으면 되게 고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디테일한 해상력이 낮은 케이스에서 해상력이 우수하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여긴다. 보편적으로는 고해상도가 저해상도가 피곤한 것도 사실이기는 해서 또 어려워요. 이게 진정한 고해상도의 부드러움 쪽이 되려면 진짜 하이엔드 영역, 초고가 기종들 브랜드만 높은 브랜드 말고요. 굉장히 고급 모델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에서는 그냥 저해상도 대비해서 고해상도, 일반적인 고해상도 수준은 피곤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리뷰어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많은 분들은 구간별로 해상력을 분류하거나 부연선명을 통해서 이러한 단순한 해상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시죠. 제가 사진 쪽이 저의 핵심적인 거시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진 쪽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직접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해상력이 좋은 케이스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량 자체가 디테일이 많고 내용 자체가 부재, 주재, 아무튼 뭐가 많은 이런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피곤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해상도로 촬영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좀 다가오죠. 대신에 굉장히 커다란 모니터 혹은 대형인화를 하면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덜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예제 중 하나예요. 보통의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막 중구난방에 간판, 나무, 하늘, 볼곳이 공사, 간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지럽다, 복잡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화사하다 계열인데 디테일이 좋으면서도 약간 오래 보고 있으면 이게 계속 깃털의 모양이 약간 눈이 매직아이처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당장 딱 보면 와 화려하다, 이쁘다 라고 생각하지만 장기간 했을 때는 약간 피곤한 전형적인 고해상도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미지고 이렇게 좀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인다고 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도 생각력이 좋은 케이스에 비교적 속하지만 좀 화사함에 때문에 눈이 또 피로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래서 높은 해상력이 높은 음질이라고 이해하는 건 저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일부 초하이엔드 기종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가 될 거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분들이 그런 초고가의 제품들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높은 해상력이 곧 좋은 음질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쪽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그리고 통상 주요구간에 피크가 있을 때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감상 주퍼슨터 특성이 오히려 평탄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도 좀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음악적,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앞서 말한 거에 음악적이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선명도가 좀 낮다, 해상력이 낮다 라고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부드럽다, 자극이 적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아주 대비되는 음악적이다 라고 말하는 제품들은 역시 초하이엔드가 아니라면 답답한 성질을 좀 띄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귀가 어떤 부분에 쫑긋하게 아 진짜 우수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를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에 묻혀서 음악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에 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신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려야 될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리뷰도 음을 주파수적으로 분석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히 표현이 없을 때 또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이엔드를 제어하고는 대체적으로 해상력이 낮은 쪽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음악적이면서도 해상력이 좋은 경우는 대부분 추가적인 표현이 따라오고요. 어찌 됐든 낮은 해상력을 낮은 음질로 이해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청감상 주파수의 특성이 평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실질적, 계측적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지 않은 경우가 이런 제품들에 해당을 하는데 청감상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좀 평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이런 케이스죠. 이건 또 다른 예제인데 일단 해상력이 우수하면 해상력이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입자감이 아주 고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체로 제가 찍은 거 중에서는 찾은 거 중에서는 이런 이미지고 이런 이미지도 해상력이 좋으면서 부드럽죠. 입자감이 아주 세밀해요. 고감도로 촬영을 야간에 한다고 하면 똑같은 카메라지만 그레인이 확 올라오게 되면서 거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드럽다는 표현은 해상력이 확 떨어지고 노이즈라는 안 좋은 것들 확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진 쪽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파워풀한 부분도 또 한 번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파워풀한 건 남성형하고 동일하고 힘차고 강력한 계열입니다. 하드하고 선명하고 분위기 중인데 피곤한 케이스하고도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쪽은 이제 앞서 말한 두 가지는 좀 중고역 쪽 위주라면 이건 중저역 쪽에서 좀 표현이 많거든요. 고역 특성이 약한 기종 같은 경우 좀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저역이 강한 경우에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역이 풍성한 케이스다. 그러면 저역의 양이 많다. 분명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풍성한 케이스들은 응답이 좀 느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역이 단단하다 쪽은 저역의 양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량감, 무게감이 좀 들고 빠르다. 이런 경우는 또 단단하다. 스피커가 단단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피커가 단단한 스피커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앰프가 받쳐줘야만이 이런 특성이 늘어지지 않고 분명히 발생하지 않고 응답, 빠른 응답을 통해서 단단한 음질이 나오게 됩니다. 저역에서 이제 깊이감이 있다. 저역이 많이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들리는 영역을 넘어서서 몸으로 느껴지는 영역들이 있을 때 분위기가 확 잡힐 때 깊이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중역이 우수하다. 이거 약간 반대되는 말인데 저역이 약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케이스가 됩니다. 중역은 저역에 아주 쉽게 마스킹이 됩니다. 다이내믹이라는 부분을 한번 예제 들으면서 표현을 잡아봤는데요. 풍경 쪽으로 아주 강한 그런 화면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강약이 표현되는 구간이 아주 넓어서 파도가 치고 강렬한 넓은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 세밀한 부분과 새가 지저귀는 소리부터 파도가 친다거나 대포가 쏜다거나 그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다 들리는 표현되는 구간이 넓을 때를 말합니다. 다이내믹은 레인지라고 하죠. 통상 중대 연기가 이 부분을 좀 잘합니다. 마이크로다미넴이 또 넓은 다이내믹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마이크로다이내믹이라고 작은 소리 영역 쪽이 있어요. 그래서 대편석 음악의 초반부나 뉴에이지 잔잔한 부분들 이런 데에 아주 야금 쪽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디테일 포착이 사용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로다이내믹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소형기나 하이엔드 시스템 소형 하이엔드 시스템이 좀 더 잘 소화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가는 이미지로 제가 뽑은 거고요. 이런 경우는 좀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너무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일부 끊어서 끊어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뭔가 느낌 있는 이런 경우도 전형적으로 날씨도 좋고 좀 화질도 잘 좋잖아요. 이런 케이스랑 이런 케이스가 아까 말한 답답한 케이스에 해당을 하는 구름도 끼어 있고 안개도 있고 시정도 아주 좋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화질적으로는 이 이미지가 훨씬 안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는 좀 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이미지에서 좀 더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고해상도다 고화질이다 고음질이라다가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예지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찍어서 추상화가 사실화보다 조금 더 그림 영역에서 선호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도 그렇게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이너믹한 상황인데 이걸 또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음장형 스피커 또는 영국제라든가 이렇게 약간 무대가 뒤로 물러서서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스테이징이 크면서도 먼 케이스의 제품 오디오들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파워가 정말 센 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면 미국제라든가 음색형 음상형 제품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런 같은 파도를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바라봐서 정말 저 파도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를 삼킬 것 같은 아주 강력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이렇게까지 큰 대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기차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좀 힘차고 빠를 때죠. 중고급의 응답이 빠르고 명쾌할 때인데 피곤한 쪽에 해당을 하고 화려한 것도 마찬가지로 좀 현란하다. 그래서 정말 확 빠지기 좋은데 장기저한이 있을 땐 좀 피곤할 수 있고 아름답다 같은 경우는 중고급 때 중심이긴 한데 피곤하지 않을 때 좀 사용이 되고 응답이 좀 느린 케이스에 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영롱하다는 또 중고역 때가 살짝 도드라지고 이쪽이 좀 돌출되어 있는 주력이 되는 소리이면서 여운이 있고 맑을 때 좀 영롱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투명하다라는 부분도 이런 게 이제 해상력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투명한 느낌이 드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투명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가 힘든데 이런 식으로 투명하다는 느낌이 선명도가 있으면서도 보통은 약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럴 때 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정교하다 전대역이 치밀할 때 강력하다 중고역 때가 중자역 때가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할 때 응답이 느릴 때 오히려 좀 그렇게 느낌이 들죠. 입체적이다 이런 거는 환상적인 홀로그램 사운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신이 사납기도 쉽죠. 그래서 3D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죠. 내용이 조금 피곤할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쉬어가면 저는 오디오 특히 스피커나 앰프는 쓸수록 이거 사람 아닌가 이런 건 전제품에 미친 사람 취급을 제가 받은 적이 좀 많은데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사람처럼 다 각각의 매력들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말 많죠. 모두가 다 다른 특징과 성격과 외모와 생김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더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다라는 관점보단 전체적으로 좀 더 능력치가 좋은 분들 당연히 있죠.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분만이 더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랑 비슷한 속성이 되고 그 반대의 영업과 대치됩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선명하다 그러면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유치한다거나 저역이 강력하다라고 하면 역시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다. 답답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 나쁜 표현을 썼다라고 거기서 장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하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계열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루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안 좋다라고 느껴지기가 쉬운데 좋은 쪽으로 좀 차라리 봐주셨으면 싶은 용어 몇 가지 꼽아왔어요. 롤오프라고 하면 주파수 영역적으로 기술적으로 음질을 평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롤오프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응답이 기후라지거나 감쇄되는 어떤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고역대에서 초고역대에서 롤오프가 있다. 이런 표현이 뻗침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나쁘게만 보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이엔드 영역에서는 분명히 나쁜 요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50년부터 10년 최신의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중고가 500만원 넘어가지 않는 천만원 안 넘어가는 기종이라고 하면 롤오프가 있는 기종들 같은 경우가 의외로 음질적인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하거니와 음악적 매력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징이 넓고 해상력이 높고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 기종인데 사람들이 쓰면 되게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팬더 SA1이라든가 BC2, 영국젤 기종들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ATC20도 고역 막 쭉쭉 받지 않는단 말이였고요. 그런데 그런 기종들이 굉장히 감칠맛 나고 매력적인 소리를 내준다. 그래서 롤오프 있는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상당히 높다. 그래서 주파수 응답 특성이 예를 들어서 아주 플랫하게 이건 그냥 사실상 일직선을 걷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나오기도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집으로 무향실에서 이렇게 측정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은 특성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스피커를 집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중파수 응답 특성 정말 평탄한가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져왔을 때 주파수 응답 특성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고역에서 대체적으로 좀 튀고 그러면서 초고역에서 좀 꺼지죠. 이건 40kg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이건 사실 여기서 대부분 잘려야 되는 거 여기서 쭉 꺼지죠. 그리고 중역대에서 약간 도드라지는 면이고 낮은 저역대에서 갑자기 또 꺼지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된 밥솥 거꾸로 놨듯이 이런 식으로 쳐지는 게 대체적인 현실적인 응답 특성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갑자기 피크가 있어서 이렇게 튄다 혹은 갑작스러운 이런 딥이 있다 아래로 쳐진다 이런 부분이 있는 구간이 눈으로 봤을 때 나쁘게 보여지는 게 맞고 분석적으로 분명히 나쁜 게 맞습니다만 그런 류의 기종들을 실제로 들었을 때 좋다라는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정에서 유효하게 오디오 브랜드들은 그러니까 스펙만을 무기로 삼지를 잘 않아요. 그러니까 고급 오디오 제대로 된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력도 높지도 않고 막 그런 주파수 범위도 넓지도 않고 막 이런데도 굉장히 정말 음악적으로 좋은 소리를 내주는 기종도 많거든요. 제대로 만든. 그런데 오히려 중보 극형 같은 경우는 사양적으로 굉장히 우수한데 막상 들어보면 사양도 체감되지도 않고 음악적 어떤 감동 이런 거 거의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전문 오디오 브랜드 가전회사라기보다는 오디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응답 특성 자체는 별로라도 보통의 가정에서 유효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저렇게 응답 특성이 평탄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무향실을 기초로 삼지를 않는 거죠. 현실적인 공간에서의 사운드를 훨씬 더 기준으로 잡는 거고 예를 들어서 프로학 같은 회사가 저는 좀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요. 유닛도 안 만들죠. 네트워크도 통도 아니 인클러저도 안 만들어요. 하는 거라고는 네트워크 설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남들 유닛도 만들고 통도 만들고 브랜드도 광고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프로학은 세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팅을 당연히 최초 기초를 뼈대를 잡을 때는 당연히 무향실이 없겠습니까. 있어서 거기서 자꾸 뭐하고 하는데 넓은 데에선 어떻게 하는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흡음재가 많이 없는 공간에서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세팅을 많이 하는 곳들인 거고 그런 회사들의 제품은 우리들이 막 까이는 제품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계측 장비를 해서 탁탁해서 신제품 막 뽑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신제품 주기도 느리고요. 이런 브랜드들은 대체적으로 좀 고가에 형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음질이 좀 좋은 제대로 된 음악을 이해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탄한 계열은 스튜디오나 창작자, AV, 게임 이런 곳에서는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악 감상, 철저한 음악 감상의 주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온라운드, 모든 장르를 복합적으로 다 듣는 분들은 또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눈치 안 포고 우리가 이런 걸 좀 이해하고 평탄함을 최우선하지 않아야만이 브랜드가 눈치 안 포고 보편적 가정을 위한 스피커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좀 오버해서 생각을 합니다. 속도는 이제 타이밍, 응답 속도거든요. 이게 소리는 공기 중에 우리가 있는 오디오를 놓은 공간에서 그 공기의 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거든요. 진동을 통해서 그래서 귀로 들어오죠. 거기에서 속도가 빠르면 해상력이 높아지고 잔향감이 적어진다고 좀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속도나 응답 속도가 느려지면 해상력이 좀 낮게 느껴지는데 대신에 질감이 좋게 느껴지는 가능성이 높고 잔향감도 많아진다, 높아진다는 쪽으로도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 관련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데 스테이징, 해상력, 입체감, 잔향감 전체적인 성질에 상당히 많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속도는 결국에 신형과 하이엔드들이 추구하는 사운드고요. 느린 속도들은 주로 로하스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제라든가 유럽형 제품들에서는 약간 느린 속도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파수 응답 특성이 고르지 않은 것 또한 의외로 음악적인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응답 속도가 빠른 게 무조건 좋아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응답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못 들어줄 사운드가 나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참 저렴한 기종이 아주 싸구려가 응답 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닌 정말 답답한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레이드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중고가 50만 원이 넘어가는 오래된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걔가 응답 속도가 느리다. 생각보다 나는 이쪽 소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드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지를 한번 뽑아 봤는데 이런 거죠. 이게 속도가 빠른 케이스는 물이 흘러가는 장노출로 엔디필터를 써서 찍으면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고 속도가 빠르게 되면 속도가 빠르면 이 정도고 많이 느려지면 이런 식으로 뭔가 고와지고 오히려 느낌 있는 쪽으로 좀 변하는 경향도 있어서 속도가 느리다가 무조건적인 단점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피커가 사라진다. 정의감 쪽에 해당을 하거든요. 포커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음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밀하고 그렇게 됐을 때 스피커가 사라지기가 좀 쉬운 세팅 쪽 영역이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고급 오디오나 세팅을 좀 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다. 하지만 정의감이 우수한 기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깊은 저역을 포기한 경우 좀 정의감이 좀 더 잘 만들어진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의 북세프가 똘똘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정의감이 보다 쉽게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깊은 저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형 톨보이들은 정교하게 제작되지도 않았는데 깊은 저역이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저역에 중고역이 마스킹되고 똘똘하지 않게 약간 멍청하게 느껴지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북세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죠. 하지만 톨보이나 그렇게 저역이 나오는 기종 같은 경우는 섬세한 세팅을 한다거나 엔트리급 톨보이보다는 좀 그레이드가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북세프들과는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을 좀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상이 분명하고 시간이 명확한 경우에도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포커싱이 정확하면 패닝샷인데 이동을 하고 있을 때도 초점이 정확하게 맞은 듯한 악기의 위치가 분명해지는 거고 초점이 칼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포커싱이 칼같은 느낌은 아까보다 오히려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덜하지만 이런 건 다이내믹한 느낌 쪽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정의감이 무조건 우수한 것만이 절대적으로 우수하고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각각의 좀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예 포커싱을 아예 안 맞춰서 복회만 그냥 찍어버린 이런 케이스인데 이건 나름대로 이쁘잖아요. 아예 초점이 아예 안 맞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준다거나 못 봐준 영역이 오히려 아니라는 거 그것을 잘 이용한 케이스들에선 확실히 무엇인가가 다르다. 그래서 변수들이 그렇지만 또 많습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공간과 매칭이나 환경이 달라지면 딱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폭이 크냐 작냐는 사용자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리뷰어, 전문 리뷰어나 저 같은 것만 하더라도 두 곳 정도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넓은 곳, 좁은 곳 한 번씩 쓰고요. 통상적 환경에서의 그걸 유추해서 고려한 평가까지도 내리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거죠. 한계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다양한 공간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같은 공간 크기라고 하더라도 안에 침대가 있는 거랑 그냥 옷 하나도 없는 거랑 이런 거랑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리뷰어도 사람입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하지도 않는 거고요. 의미가 없지도 않습니다. 전문 리뷰 업체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쪽에는 리뷰어는 행간의 내용과 의도를 넣죠. 그래서 리뷰어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상업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최소한 정보가 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전문 리뷰어들이 가감 없는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쪽에서도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유튜브 쪽 채널도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판매와 직결되어 있는 소속사가 판매처가 직접 만든 리뷰나 이런 것들은 좀 신뢰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3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고 별도의 유료급 채널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이런 가감 없는 리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저 또한 오랫동안 20년 전부터 블로그에서 리뷰를 해왔고 그렇지만 지금 유튜브 세대가 돼서 좀 더 강하게 가감 없는 리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서 리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기존 사용자들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을 좀 많이 가졌다면 이제는 유튜브가 워낙에 강한 이야기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부족하거나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 제공자의 성의 자체는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느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 리뷰하고 오디오에서는 저는 순수 개인 리뷰어지만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조차도 없어서 우리가 막 영어 안 되는 영어에서 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감이 안 오니까 직접 사서 들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오디오 정보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서 가감 없이 있는 걸 솔직하게 다양한 정보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오디오를 한 5년 차에서 10년 차 정도 하면 기변 안 하고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더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 리뷰어들도 까이게 되면 일반 리뷰어들은 무서워서 글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예요. 꽉 관련한 정보가 되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때때로 떨고 있습니다. 덜덜덜 하고 있다는 거. 또 추가적인 관점 하면 리뷰어의 환경이 전문 청원실처럼 넓고 음향적 고려가 된 곳은 내공간하고 차이가 클 수 있으니까 단순 참고 정도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 리뷰어는 대체적으로 이런 걸 고려해서 표현하기는 합니다만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사 없이 멋진 제조사 이미지만 있는 리뷰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사진은 뭐 미처 찍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전문 리뷰어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일반 리뷰어라고 하더라도 리뷰를 한 번 하고 많은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자기 사가지고 신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데 사진 한 장 없다. 뭐 PC통신 우리 하이텔 시절이면 이해하죠. 당연히. 지금 22년 21세기 중에서도 지금 유튜브까지 있는 이런 사진은 물론 영상까지 찍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게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보여주기 싫거나 보여줄 수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은 겁니다. 차라리 사진 한 장만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는 저는 신뢰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인 뉘앙스 파악에 좀 중점을 좀 많이 두시면 좋겠어요. 오디오 표현은 결국에는 세밀한 부분에 부분 부분을 놓고서 미시적이로 쪼개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쪼갠 부분들이 특장점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평범한 거 얘기 안 하게 되죠. 단점은 뭐 리뷰어에 따라서 얘기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강조되는 영역과 또 좋은 쪽으로 강조된 부분과 나쁜 쪽으로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평범한 영역 아주 그게 강조되지 않지만 살짝 투명한 느낌이 든다. 살짝 편안한 감각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가 이게 저도 리뷰를 하지만 잘 안 하게 돼요. 생각보다. 당연한 말 하는 걸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보는 분들도 아마 지루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크게 표현하고 그것이 종합인 전체에는 오히려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자의 표현보다 디테일한 표현들보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뉘앙스를 캐치하는 거죠. 보면 해상력이 어떻고 저역이 어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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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많지만 그랬는데 제가 앞전 거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프로학 리스폰스 2.5랑 상대적인 신형인 D28라고 했을 때 개별 점수는 D28이 앞섰는데 총점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냐고 하면 2.5를 제가 더 좋게 말았던 것처럼 그러한 전체적인 느낌을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 뉘앙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되고 어떤 사용자층한테 추천하는지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시적인 관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다시 한번 환산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뉘앙스 적합한 공간, 토널밸런스 같은 데에서 한번 주력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내용이 좀 긴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